우리 연습 한 번 더 해보면 안 돼요? 잠깐만 한 번 해봐, 이거 생각했는데. 한 번 해보자. 내가 먼저 나갈게. 자, 나가자. 자, 나간다. 좋아. 나간다. 누나 여기 잔디바다. 진짜? 진짜로?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. 약간 세정이는 이게 두 개. 어이구 누락. 어이구 누락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이구 누락. 어이구 누락. 어이구 누락. 어이구 누락. 어이구 누락. 어이구 누락. 누락여서. 이게 뭐 이게 무슨 달걀? 일단 내 모르겠어. 또 나갈 수 없어. 여기까진가 봐요. 어이구 누락. 어이구 누락. 죄송합니다. 제가 처음으로. 누락, 저희가 약해진 거예요. 네,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아, 뭘 그 정도야! 아, 이거야 나이잖아! 아니, 오늘 내가 물을 못 마셨는데 물을 못 마셔서? 할 수 때문에, 할 수 때문에 아니, 그... 자, 이제 유나를 버리고 있잖아 에이! 갑시다, 여기는 안 돼요 자, 우리 애기 데리고 가죠 마지막으로 포토 저거 뭐 하는 거야? 네가 날 발 쏘으려 하라고 아, 어때? 어떻게 한다고? 아, 뭐야! 아, 이게! 아, 이게! 안 돼, 안 돼! 안 돼, 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아, 이렇게 해 봐, 이렇게 해 봐 아, 이렇게 해 봐, 이렇게 해 봐 아, 이렇게 해 봐, 이렇게 해 봐 오마이갓!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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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난 뭐가 되었나? 난 뭐가 되었나? 난 뭐가 되었나? 눈 감아 딱 좋겠다. 우리 처음부터 3개 얘기했잖아. 그럼 가능성 있어 진짜. 아이고. 아이고 이거 저 헤어샵 갔다 왔구나. 동생 갔다 왔어. 내가 알겠잖아 오늘은 우리는 아니라니까. 안 되더라고요. 안 돼 안 돼. 몇 개 따니 세정아? 네? 한 3개 딴 거 같은데? 3개 딴 거 같은데? 3개 딴 거 같은데? 3개 딴 거 같은데? 어떻게 알았냐? 야 딱 세정아. 아 죄송합니다. 너무 놀러가지고. 지금 가방이 보니까 볼록한 게. 아 불신이다. 아니죠? 와 민준아 여기. 진짜. 무조건 가야 되는데. 지금 몇 개 했어? Destiny 그리스 extra에 мат cabeça crew. Wow. 내게 틀어нем. 아